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은 벚꽃산행이고 너무 멋있을 것 같아요. 계룡산 실록이 막 올라오는 진짜 끝내주는 날이에요. 우리 회원분들이 다 잘 따라오겠죠? 그럼요. 여기를 못 간다면 수산무에 오지 말아야 돼. 완만하고 걷기 좋고 뷰 끝내주고 이런 산이 없어요. 혹시 걱정되시는 우리 회원분 있으실까요? 윤정훈이. 누구입니까 윤정훈이? 우리 회원분은 안 찍어. 아이고, 들어가세요. 교수님들, 빅! 빠이빠이! 으 으 으 으 으 으 아 으 으 으 그래 아 으 으 으 한 분이 있을까요? 영상 찍는 중이에요? 네, 이제 다 오셨죠? GTA도 몇 명 남았는데? 우리 그... 복장 자체가 특이잖아 전문 산악인이라니까 아, 그러니까요 전문 산악인 우리 일반 산악인 아니, 누구도 올리지게 들어야 돼 필요 없지, 너 형님은 아직 어려서 할인이 안 되는데 얼굴이 안 돼? 아직 어려워 어느 시간 되는 거지? 역과가 아니래, 역과? 아니, 역방도 괜찮으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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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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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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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못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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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맞지 아, 아, 아 못맞지, 못맞지, 못맞지 못맞지, 못맞지, 못맞지 야, 다행 아프니까 빨리 찌릴게 네 자, 갑니다, 한 번 하나, 하나, 둘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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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Turner, 둘, 셋 둘, 셋 형님, 뛰어, 셋 우와, 뭐 야, 둘, 셋 둘 하나, 둘 둘 하나, 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예예 올라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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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올라가는데 일로 그런데 헷갈리잖아 다들 아 아 아 아 가지마 모아 모아 다시 내려와 정신을 안 돼 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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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분 바로 올라가면 돼요 못 해야되 아 에 6 8 9 12 14 15 15 15 7, 8, 19, 20, 21, 23, 24, 25, 26, 29, 30, 30, 31, 32, 33밖에 안 돼. 이 방울토마토는 우리 이재우 감사님께서 직접 가져오고 몽사지신 거죠? 몽사지신가요? 빈, 빈통 반납! 저 깃불이, 깃벌려 봐도. 애정 깃벌려, 깃벌려. 우리 김흥배, 우리 부회장님. 안녕하세요. 여기 하나 남았어요. 내가 비닐을 주는 거야? 딸기, 딸기. 채소 채소. 배, 배, 배. 배, 사과. 내 거 아니야. 현숙이 거에요, 현숙이 거. 누구요? 현숙이가 준 거야, 현숙이가. 네, 배입니다. 누구요? 현숙이. 여기 좀. 네. 이거 다 신년대야. 두 월만 먹었다고 그러면 삼첨에다까지 올라가는 특효약이 있으니까 필요하죠. 뭐예요? 왕첨 시간? 두 월만 먹었다고 그러면 삼첨에다까지 그냥 된다고 해요. 아, 이건 진짜. 수사 한 번 불만 했으면 당황했으면. 너무 힘들어요. 속았어요. 아, 이렇게 힘든 코스일 줄 몰랐어요. 아, 그 지지난달에 그 저 저 한탄간 잔돗길 정도인 줄 알고. 맞아요. 왔는데. 속았어요. 예. 그래서요. 아, 수사 한번 탈퇴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요. 탈퇴할 거야. 야, 씨. 아, 거의 가는 시간이. 아, 그냥 올라가는 줄 알아, 소장님. 빨리 기다려야지. 네. 여기 안에 남매탑 안 찍고 가면 또 안 되잖아요. 아, 그렇지. 점심 먹은 걸. 기념해야지. 맛있어요, 맛있어요. Caption, 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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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il ожно Нет, θα 먹을 거요? 알 거 같은데요. 빨리 먹은 거거든요. 빨리 먹은 거잖아요? 빨리 먹은 거. 천 만돌파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일단 1만 돌파 해야 돼요. 아, abb요. 1만 돌파. 1만 돌파 기념. 수사장님. 어떻게 살아서 오셨네요. 네? 살아서 오셨어. 아까 그 틀어줘요. 아까 여기 수사모 탈퇴한다는 청청 병력 같은 멘트가 여기 담겨 있어요. 아니요 원래 이 정도는 아니거든요 근데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아이고 제주도에서 우리 참 서운거 계세요 그렇지 한 번 더 하나 근데 턱살도 안 나오게 편집 되나요? 뭐 안 나오게? 턱살 가렸네 약간 누가 약간 그렇지 그렇게 10명이 가긴 했는데 6명이 접수해가지고 제주도 먹으션데요 연종원 사장님 네 불쌍아 이리와 지금 현재 4명인가 접수했죠 6명이잖아 6명 아 6명이잖아 4명이잖아 5명이잖아 여러분 뭐야 진짜로 가요? 그럼요 올라가서 올라오시는거 찍으려고 먼저 올라가야되요 네 가세요 고개 들고 올라오세요 고개 들고 고개 들고 고개 들었어요 고개 들었어요 고개 들고 고개 들고 고개 들고 하나 둘 여기 돌리고 절리돌리고 아니 얼른 얼른 강돼요 아 여전거 얘 만들어서 찍어가지고 역방 걸려가지고 빨리 빨리 강돼 하나 둘 여기 돌리고 절리돌리고 오케이 섹시 섹시 멋져보라 경아 더 꼬아 봐 그렇지 난 진짜 수영으로 가봐 역방 못져보라 안와봐 너 내 거 잘하네 기가 막대 나와 여기 여기까지 와서 거기라는 거 못지겨 그러면 관원봉 가려면 연천동까지 가서 갑자로 내려가는 길이 있어요 연천동까지 가서 연천동 끝에 멀리 가는 거요? 공소등 들어가면 되잖아요 갑자로 일로 가세요 일로 일로 가세요 일로 가세요 관원봉은 이리 가야지 엉덩이를 찔러 엉덩이를 찔러 엉덩이를 찔러 엉덩이를 찔러 엉덩이를 찔러 엉덩이를 찔러 자 오 너무 멋있어 안 보여 자 라니야 여기 경황만 보이면 돼 응 야 깡 하나 둘 웃어요 웃어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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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는 얘기를 해주셔야 웃지요 김치 이런거 빨리 와 빨리 와 일로 수영아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빨리 자 오 너무 좋아 옆으로 옆으로 이렇게 걸리 가셔야 돼요 하나 둘 우와 뒤로 가 뒤로 이리 와 얼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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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없어 빨리 와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바람 분해 오 광패 나겠어 하나 둘 별른데 이거 제가 볼 때는 하나 둘 오케이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사람은 안 치는 거야 그래서 세밀이라고 그러잖아 하나 둘 하나 둘 으 나 다 나눠줬네요 다 나눠줬어 멋있게 나올 것 같아 아이고 여전히 찍으시네요 빻대기 나갈 때까지 찍어야죠 무섭몽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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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예술로 나올 것 같아 까꿍 까꿍 아 깜짝 놀랬라 오 너무 맛있게 먹었나봐 마실게요 네 너무 맛있게 먹었을 때 나의 마실이 흠 너무 맛있어 아 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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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